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기저기 온몸에 관절이 삐끄덕거리고 쏙쏙쏙 쑥쑥쑥 아리고 쑤셔오지 않나요? 관절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나이가 되어가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관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무릎관절이 불편하면 걸음걸이가 변하고 행동반경이 줄어들어 제아물이 좋은 곳이 있더라도 구경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404만 명에 달했는데 전체 환자 수의 82.3%가 60대 이상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도대로 역산을 해보면 60대 이상 성인이라면 2명 중 1명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60대 이상 성인에게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40대가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수가 59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0대에 이르면 이 숫자가 무려 2배 가깝게 껑충 뜁니다. 아, 50대도 퇴행성 관절염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9988234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을 갖고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쌩쌩한 무릎을 잃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으로 사는 비결 첫 번째 쪼그려 안거나 무릎 꿇지 마라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나라의 좌식 문화에서 비롯된 그래서 일상 속에서 무릎 건강을 해치는 나쁜 행동들 중 쪼그려 안거나 무릎 꿇는 것을 아주 첫 손가락으로 뽑았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그 압력이 무릎에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집에서도 그렇고 바깥 일을 하는 작업 환경에서도 쪼그려 앉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무릎에 무리를 주는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쪼그려 앉아 빨래하기입니다. 그리고 빨래뿐만 아니라 빨래하는 것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이 범죄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TV에서 종종 식당 주방 광경을 보게 되는데 작업대에서와는 별도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야채 다듬고 김치 담그고 양념 버무리는 장면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진공청소기는 물론 물걸레 기능까지 있는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이제 많이 늘었지만 집에서 바닥을 쓸거나 걸레질 할 때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청소기가 각 가정마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기계가 하는 것을 보면 영 시원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냥 내 손으로 쓸고 박박 닦아야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49%가 지금도 무릎 꿇고 쓸고 담고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여성분들이 퇴행성 관절념에 더 많이 걸립니다. 이걸 한여 무릎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한여처럼 맨날 무릎 꿇고 닦으니까 말입니다. 손으로 직접 문질러야 깨끗하다는 생각도 좀 이제는 좀 놔버리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손잡이 짧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치워버리고 빗자루도 걸레도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손잡이 긴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은퇴 이후에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이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랜 기간 쪼그려 앉아 반일하는 것도 무릎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척추 협착증에도 나쁘다고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 소파를 등받이로 사용하지 마라. 언젠가 한 번 외국인들이 우리의 생활 문화를 보고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실에 있는 소파를 등받이로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아주 재미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다 집집마다 거실에 소파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다들 이렇게 의아해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냥 참으로 편하고 익숙한 행동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왜 저렇게 앉아 있나 아주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소파를 등받이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집에 오면 바닥에 앉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야 좀 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이 꼽은 또 하나의 나쁜 행동은 바로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양반다리하고 앉는 게 편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식당에 가도 꼭 올라가 앉는 좌석을 선호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다 무릎관절을 상하는 것이고 더구나 공공장소에서 의자에 앉았는데 신발 벗고 양반다리 하고 또 손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그 발 꼼지락 꼼지락 만지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거는 좀 그만하시자고요.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으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체중을 줄여라. 무릎은 중력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불어난 몸무게가 무릎에 무리를 줍니다. 몸무게가 5kg 늘어날 때마다 걸을 때는 20kg 계단을 오를 때는 35kg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중장년층 이상 성인들이 체중을 5kg 이상 뺐을 때 관절념 발병률이 50%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오다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체중부터 줄여야 할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으로 사는 비결 네 번째, 무릎 근력을 강화시켜라. 쌩쌩한 무릎을 간직하고 싶다면 무릎을 떠받치고 유지시켜주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관절념을 앓고 계신 분들은 관절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되도록이면 과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위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관절에 통증과 염증이 있을 땐 운동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뼈가 약화돼서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무릎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무릎 연골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연골이 덜 달콤 튼튼해지는 겁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과 뒤쪽 근육 같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릎 관절념 환자에게 추천하는 운동으로는 걷기와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과 함께 아쿠아 조깅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쌩쌩한 무릎으로 사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담배를 끊어라 여기서도 담배 얘기가 나올진 모르셨죠? 담배는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류마티스 관절념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70-80% 이상은 여성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여성병이라고도 불리게 될 정도인데요. 의학자들은 여성 호르몬 등이 관절념에 긴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류마티스 관절념을 피하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담배의 그 백해무익성은 류마티스 관절념에서도 어김없이 정용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담배 빨리 끊으세요. 우리 신체 기관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다리가 불편해지면 행동 반경이 좁아져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평소에 무릎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고 무릎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고쳐나가야 하겠죠. 무릎 건강을 위해 쪼그려 앉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양반다리 하지 말고 계단 빠르게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아 참 산에서도 내려올 때 막 허둥지둥 내려오지도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체중 줄이고 무릎 근력을 강하게 키우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며칠 쑤시고 아프다 말겠지 하는 생각에 소염진통제로 의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하게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참아서 병 키우지 마세요. 또 그것처럼 미련한 짓도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쌩쌩한 무릎으로 평생 신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